여러분 안녕하세요 결혼해 자신 같고 정신없이 달려왔더니 60대더라 돌아보면 멀고 더 먼 길 후회 없이 살아왔는지 산다는 것이 별거 아니더라 부모님 닮아가더라 그렇지만 아직도 난 청춘이니까 남은 인생 멋들어지게 내 인생 이제부터 다시 시작이다 인생은 60부터니까 자식들은 곁을 떠나고 거울 속엔 부모님 모습 산다는 것이 별거 아니더라 부모님 닮아가더라 그렇지만 아직도 난 청춘이니까 남은 인생 멋들어지게 내 인생 이제부터 다시 시작이다 인생은 60부터니까 내 인생 이제부터 다시 시작이다 인생은 60부터니까 인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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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